자 오늘 한국지리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까 충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포천, 성남 나오는 수도권 지역지리 문제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문제 자체는 교과 내용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틀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는 타임어택이 좀 심해서 마지막 문항에 가셔서 좀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원점수 기준으로 1등컷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 50점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한 48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예상이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또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항상 시험을 건강검진에 비유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3월, 4월, 5월 교육청 시험이 간이 검진이었다면은 이번 6월은 종합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혹시 조금 못 봤다 그래서 또 해설강의 미루거나 또 스킵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1.5배속 맞춰놓고 오케이? 또 자기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꼼꼼히 잘 기억을 해두시고 체크해두세요. 사람은 이 학습도 관성이 있어요. 틀렸던 걸 계속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틀리지 않도록 오답의 일지를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리적 위치 문제가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접근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여기 제주도 있고 마라도 우리나라는 마라도 33에서 43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4에서 동경이죠. 독도 쪽 132죠. 독도는 131도 52분이지만 1도가 60분이니까 131도 52분이면은 거의 132도다라고 보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표준경선은 135도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나라의 중앙경선값은 127도 30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마라도 남서쪽 149km 지점에 2호도인데 이거 섬 아니라고 그랬죠? 섬도자가 들어있습니다만 바다입니다. 해역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EZ가 겹치는 곳입니다. 우리 쪽과 더 가깝지만 국제법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의 극서로 또 백령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보니까 이건 한반도의 극복인 온성군이고 이건 백령도 남한의 극서죠. 독도고 이거 조심해야죠. 마라도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슬포항에서 마라도까지 배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마라도까지는 배로 한 15분 2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라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치? 그럼 이거는 2호도죠. 우리 이거로도 알잖아요. 2호도는. 선생님이 2호도 그러면 팩트만 기억해라. 수중 암초다. 두 번째 32도다. 그 다음에 종합해양과학기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걸 봤을 때 혹시 평가원이 이번에 어렵게 낸다고 해서 혹시나 사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로 2호도 하나를 알려드렸지만은요. 이 해양과학기지가 2호도 말고도 여기 이제 가고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흑산도라 그러죠. 보통은. 그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천 옹진군 관련된 섬에도 소청초인가? 그래가지고 대청도, 소청도라 그러는데 그 소청초, 암초초자를 붙인 거죠. 거기에도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어 그거 된 건 아닐까라고 봤는데 다행히도 대청도, 소청도 쪽이 아니라 분명히 백룡도를 건드렸습니다. 오케이?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사실 3곳에 있다. 2호도에도 있고 여기 또 흑산도라고 하는 가고초, 흑산도 옆에 있는 가고초라는 곳에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청도, 이 소청도라고 하는 섬 옆에 소청초라고 하는 곳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하지만 그렇게 세게 낸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1번은 틀린 것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다에 위치한 섬은 영해 설정의 직선기선이냐? 우리 영해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해, 우리가 이제 기선의 종류에는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는데 선생님이 직선기선만 외워라. 그럼 나머지 모두는 통상기선이 아니냐 그랬죠. 직선기선 시작! 그렇죠. 쑥 돌아간 포항 영일만과 울산만 쪽. 그 다음에 지척에 섬이 많은 황남에. 바로 선생님이 손이 긁고. 그러니까 여기 영일만 쪽하고 울산만 쪽 지척에 섬이 많은 황남에만 직선기선, 나머지는 통상기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영일만도 울살만도 아니고 황남에도 아니니까 얘는 통상기선, 즉 해안선, 최저조의선을 영해의 시작선인 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3번, 라는 한일 중간수역이냐? 솔직히 한일 중간수역이 두 군데 있잖아요. 여기 사실 독도도 안타깝게 한일 중간수역에 애워 쌓여져 있고요. 또 이 정도에도 한일 중간수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한 친구는 그러나 조금, 조금 불안했을 수도 있을 거야. 불안하다면은 물음표하라 그랬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는 이어도니까 사실은 저 정확하게 공부한 친구는 아, 이어도. 이어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애워 쌓여져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공부해 본 친구들은 이어도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한다. 이거는 분명히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좀 이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 친구들은 좀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애매했을 수도 있지만요. 4번, 다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거리. 이건 너무 쉽잖아. 표준경선이 요쯤에 있잖아. 그럼 분명히 다가, 그쵸? 나보다 훨씬 더 표준경선과의 거리가 짧잖아요. 그치?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5번, 가와라는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이다. 요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진정한 남극은 마라도라 그랬고, 그쵸? 우리나라 영토가 뭐예요?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 영토 그러면 한반도와 부속도서잖아요. 섬들, 섬도자, 섬서자. 그러니까 요거는 남한의 극서이고요. 한반도의 극서는 요기 비단섬이죠. 요기 한반도의 극북이고요. 한반도의 극동이고요. 그러니까 나와 라는 우리나라 영토의 사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4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